10으로 가겠습니다. 자, 양선수 준비 완료됐고요. 자,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파! 자, 결승으로 버스를 드라이브 할지, 에이스 결정적으로 갈지. 4살이게 에이스 결정인데. 3, 2, 2, 2, 1,丸 수! 1, 2, 1, Ihnen est. 2, 1, 1, 2, 1, would you say it sounds? 4, 1, 2, 1, will you say it yourself? 2, 2, 1, 1, so... 와아 자 여기까지는 편성하게 박성빈 선수가 앞서는 우왕자입니다 와아 설렘 와아 자 역시 최강좌선 주무승답게 멋진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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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아 와아 야 판정판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박성빈 선수 559만 너무 차이가 크다 자 이렇게 준비했을 2경기는 통신 바짝 그리고